안녕하세요 타이라맘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카드는 바로 이 카드에요. 이제 카드를 열어 보겠습니다. 짜잔 마치 바닷속에 들어간 기분이 들죠? 이런 스타일의 카드는 플로팅 게이트 라는 카드에요. 다시 한번 열어 볼까요? 마치 바다가 무기와 고래들이 둥둥 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죠? 위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웨일 오브 타임 배경지와 웨일 던 이라는 스탬프를 또 사용할 거구요. 그리고 원형을 자를 원형 다이를 쓸 거에요. 카드 베이스에 쓰일 종이는 마미블루라는 하늘색 종이로 배경지와 아주 흡사한 종이로 골랐어요. 베이스를 자를 건데요. 사이즈는 레터지 반 사이즈로 8과 1분의 1인치 그리고 5와 1분의 1인치로 잘라 주세요. 잘라진 종이를 돌려서 카드 접이선 스콜링을 하는데요. 첫번째는 2와 8분의 1인치 그리고 6과 8분의 3인치 부분에 접이선 스콜링을 해주세요. 스콜링된 선을 따라 접어주시고, 봄 폴더로 깔끔하게 접이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드 베이스를 만들었으니 카드 안에 배경지를 잘라서 붙여야 하는데요. 배경지 중에 저는 이것을 먼저 골랐구요. 그리고 이 안에 옆에는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배경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해초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해초만 있는 그 배경지를 찾아서 옆에다 붙일 거에요. 그러면 똑같은 배경지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가지고 이 두 장을 이어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양옆으로 해도 이렇게 전혀 이상한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할건데, 저번에 쓰다 남은 이 종이로 쓰겠습니다. 배경지의 사이즈가 6인치 정사각이다 보니 카드 안쪽에 그림을 배경지 한 장으로 다 쓸 수가 없어요. 두 장의 배경지를 써야 하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배경지를 자연스럽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면 베이스 보다 배경지를 조금 더 적게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배경지를 자르겠습니다. 일단 패턴이 있는 경우 어떤 패턴을 더 많이 보일 건지 결정하고 자르는데요. 전 메세지를 가운데 부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해초 부분을 좀 더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림 부분부터 사이즈별로 자릅니다. 아까 해초는 폭이 같아서 길이만 자를 거에요. 이렇게 맞추니 한 폭의 그림이 되죠. 자른 배경지들은 양면 테이프로 이용해서 카드베이스 안에 붙이는데요. 면적이 좀 넓은 부분을 붙일 때는 전 테이프로 붙이는 걸 추천해 드려요. 풀로 바르면 종이가 나중에 울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3장의 배경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것보단 붙일 순서별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베이스에 바로 붙이고 그 다음 종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야 미리 맞춘 패턴대로 정확하게 붙일 수 있으세요. 카드 정면의 배경지도 잘라서 붙이는데요. 이번엔 한 장의 배경지로 잘라 붙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거의 베이스와 비슷한데 약간 적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른 배경지의 절반 사이즈를 잘라주세요. 잘라진 배경지를 베이스에 붙이는데요. 배경지의 가운데 부분을 카드 자른 면에 딱 맞춰서 붙여주세요. 이 종이들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여줍니다. 두번째 배경지를 붙일 때는 옆에 패턴은 잘 보고 잘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이제 카드 정면에도 배경지를 붙였습니다. 거북이와 고래를 안쪽에 붙이기 전에 안쪽에 메시지를 먼저 스탬프로 찍어 주셔야 되요. 이 스탬프는 웨일 던 이라는 스탬프 세트의 스탬프구요. 크리어 스탬프는 클링 스탬프와 달리 안에 패딩이 없어서 이런 매트를 깔고 스탬핑하면 더욱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카드 안쪽에 들어갈 거북이들과 고래 이미지를 배경지에서 오리겠습니다. 배경지 세트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고래 이미지가 있는데요. 전 이 보라색이 좀 들어간 고래를 오려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거북이들도 오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샘플과 좀 다른 파란색 거북이를 써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녹색 거북이도 오려주세요. 정면에 붙일 녹색 거북이도 함께 오려줍니다. 가위줄 테크닉은 제 동영상에 따라 올린 걸 보시고 참고하세요. 거북이들과 고래가 둥둥 뜰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카드베이스를 만들고 남은 종이를 2분의 1인치 간격으로 잘라주는데요. 총 3개를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진 종이는 2분의 1인치 정사각 2개를 만들어 줄 텐데요. 2분의 1인치 간격으로 스콜링을 4번 해주시고 나머지는 붙이는 부분을 4분의 1인치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세요.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고래를 붙일 지지대는 가로 1과 2분의 1인치 세로 2분의 1인치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거라 스콜링을 1과 2분의 1인치 2분의 1인치 순서로 해준 후 나머지 붙일 부분을 4분의 1인치 남기고 잘라줍니다. 스콜링 해 놓은 종이를 접어 주는데요. 접을 때 마름모꼴로 잘 접히도록 본볼도를 눌러주신 후 그리고 나서 양면테이프로 붙이는데요. 아까 그 미리 붙일 여분을 남겨둔 곳에 테이프를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두번째 정사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래를 붙일 지지대는 아까 만든 정사각형과 같이 접은 후 양면테이프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다 만들어진 지지대를 카드 안에 자리를 잡아주고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지는 이미지가 서로 겹치지 않게 이미지들을 지지대 위에 올려서 카드를 열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위치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지지대를 먼저 카드에 붙여 보겠습니다. 지지대를 붙일 때는 직사각형을 눕힌 후 카드 베이스 접이선 옆에 넣고 2분의 1인치 옆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후 카드를 살짝 덮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면이 붙여지고요. 나머지 바닥부분도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카드를 덮어주시면 이렇게 지지대가 붙었어요. 지지대를 붙일 때는 이렇게 두 면만 붙여야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지지대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거북이 이미지는 앞다리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시는대로 지지대 위에 붙여질 부분이 너무 작아요. 이걸 균형있게 붙이기 위해 먼저 잘라놓은 2분의 1인치 종이를 한 1인치 정도를 잘라 지지드 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거북이를 올리면 균형있게 거북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거북이도 붙여줄 건데요. 이것도 거북이의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전에 붙인 거북이처럼 밑에 종이를 좀 길게 해서 덧대고 그 위에 거북이를 붙입니다. 처음부터 지지대를 좀 크게 해도 될 뻔 했네요. 지지대가 너무 크면 둥둥 뜬 이미지가 조금 무겁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방법이 또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요. 혹시 이렇게 귀찮게 되시면 좀 더 크게 처음부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지대를 만드실 때는 위에 붙일 이미지 사이즈를 고려해서 정사각형을 만들거나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지지대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카드 겉면을 꾸미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프셀 이란 종이와 흰색 종이를 이 원형 다이컷을 이용해서 다이컷합니다. 다이컷된 종이는 이렇게 띄워서 붙일 준비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흰색 종이 위에 글씨를 스탬프 할 겁니다. 글씨 색은 그레니 애플 이라는 색으로 바다 거북이와 같은 색깔을 매치했어요. 원형 안에 거북이를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찍기 전에 거북이 위치를 일단은 올려주시고 그 위에 글씨를 찍어줍니다. 스탬프 후 거북이는 폼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흰 종이도 폼 스티커를 붙여서 블루 원형 안에 붙입니다. 이제 이 카드 부분을 정면 정 가운데에 붙여야 되는데요. 이 카드는 게이트 카드라서 원형의 반 부분만 카드에 붙여야 되서 일단 자리를 잡은 후 연필로 선을 그어 양면 테이프를 붙일 부분만 표기한 후 그 표지선을 넘지 않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저는 배경에 거북이가 좀 더 보이게 하려고 원형 부분을 좀 아래로 내려서 붙였어요. 이제 카드가 다 완성되었어요. 카드를 펼치면 바닷속이 펼쳐지는 플로팅 게이트 카드. 정말 이쁘죠?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메시지를 쓰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카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